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미터 함석진입니다. 네, 제가 이번 수능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는 총평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것이 제가 해설을 할 때 항상 조금 색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제 더 시크릿 교재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시크릿이라고 해서 먼저 어떤 유형, 어떤 개념을 좀 정리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보통 이전에 나왔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여기 수능 해설 강의에서도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수능에서도, 이번 수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수능이었지만 사실은 1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이미 출제가 되었던 것들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뒤에 문제들도 이미 출제가 되었던 것들이 중복이 많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거를 좀 알아보기가 힘들죠. 이게 나왔던 건가 아닌가? 알아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중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처럼 대규모의 뜨거운 플룸은 멘틀과 외핵이 경계부에 생성된다. 이 문장은 이미 많이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워낙 많이 출제된 것들은 제가 시크릿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문장들을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해설 강의하면서 시크릿이라고 보여드리는 것들은 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던 거구나. 그래서 당연히 알았어야 했던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닌 것들은 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유형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신유형이라는 것들은 처음 나오는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암기로는 당연히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처음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생각이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틀린 거는 아, 내가 생각을 잘 못해서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계산이 어려운 건 또 계산이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해설을 할 때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맞출 수 있었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설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1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기업 보기는 제가 말씀을, 이게 원래 1번이니까. 이게 첫 번째 페이지고 1번이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냥 단순함기죠. 이렇게 생긴 건 연운이다 하는 기본 개념을 제가 이 해설 강의에서 하나하나 또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설 강의인 거지 뭐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연운이라는 걸 당연히 알아서 연운이다 하고서 풀었어야 되는 거고요. 니은 보기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런 거 아까 방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형 분류 해놓은 거 해놓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 시크릿이라고 써 있죠. 모든 퇴적 구조는 역전 여부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 많이 출제가 됐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출제된 기출 문제들을 많이 푸셨고 이런 거 패턴에 익숙해지셨으면은 그냥 보자마자 패턴으로 아 이거 어차피 퇴적 구조는 모두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용할 수 있지 하고서 바로 그냥 동그라미 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아 이거는 단면이고 측리면이 아니니까 뭐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고민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고민하면은 1번부터 15번까지를 빨리 풀 수가 없어. 그걸 빨리 풀지 못하면 뒤에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왜? 너무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보기. 이것도 뭐 건렬 많이 출제가 됐었죠. 건렬이 건조한 대기에 노출된 경우가 있다. 지금 제가 4개만 가져온 게 아니고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는데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구과학의 많은 보기들은 사실은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었다는 걸 저도 항상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구과학은 단수 남기만 해도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거 완전 그냥 똑같은 문장 또 나온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문장 또 나온 거기 때문에 단수 남기만 해도 맞출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단수 남기를 하라고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절대 지구과학을 단수 남기 과목이라고 가르치지 않고요. 원리를 모두 다 설명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단수 남기 하면 암기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단수 남기 수준으로 풀 수 있다는 거지? 단수 남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기억보기, 혼합층의 두께는. 이것도 혼합층이 뭔지를 알면 풀 수가 있는 문제고요. 이런 유형도 많이 나왔습니다. 8월, 21월보다 얇다. 이거는 제가 해수의 성질 단원 처음에 설명할 때, 더 시크릿 설명할 때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거 풀 때 반드시 이 선을 좀 그리셔야 됩니다. 8월, 11월. 그렇게 해보시면은 8월은 여기는 온도가 26도고, 여기는 온도가 24도고, 여기는 온도가 22도니까 온도가 샤샤샤샥 변하네? 그런데 혼합층이라는 건 온도가 변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지? 표면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얘는 온도가 거의 20도에서부터 18도 정도로 거의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 변화가 작은 게 혼합층이고, 혼합층의 두께는 8월, 11월보다 더 얇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암기로 푸실 수도 있어요. 암기라는 거는 우리나라 겨울철이 혼합층이 더 두껍다고 들었는데 이걸로 푸실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항상 문제 풀이할 때 드리는 말씀은 그런 식으로 지식만으로 푸는 건 조금 위험하다. 그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솔직히 돼. 되는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쳐다봐주고 푸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맞는 거야. 이건 자료 확인은 안 해도 돼. 그러나 이거는 또 무조건 맞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사실은 알고 있으면 더 좋다. 다만 웬만하면 자료 있으면 자료 확인을 하면 된다. 얘는 뭐 자료 확인할 것도 없었던 거고요. 얘는 자료 확인을 했으면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보기 맞는 말이고 니은보기 이런 것도 다 점을 찍으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2월달에 깊이 20에서의 연분 8월달에 깊이 20에서의 연분 이거 수치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또 여러분들이 8월이 더 비가 많이 내리니까 연분이 낮다고 하던 걸 그걸로 푸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자료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맞는 경우가 있다니까. 이게 32.3쯤 되죠? 이건 33하고 33, 33.25 사이니까 하여간 33보다 조금 큰 거죠. 그러니까 2월달이 더 높습니다. 디귿보기 밀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시크릿으로 만들어놨는데 밀도는 원래 수온에 반비례하고 연분에 비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달이 수온도 낮고 연분은 높으니까 2월달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ㄱ, ㄴ, ㄷ이 답이 되겠고요. 2월달이 더 높고 연분을 맞고 연분은 open으로 맞고 연분은ompこと High Car ochage라고 해 봐 disks